서울의 자치구들이 마을버스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마을버스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현재 마을버스와 관련된 승인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정거장이나 노선 변경 등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해 서울시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